여자의 여우짓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리섭은 짝짓기 시장에서 잘나가는 여자들을 시기하는 덜떨어진 여자들의 투덜거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런 여우짓을 몽땅 하라고 여자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그런 여우짓에는 여러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 남자들에게 아양을 떠는 것, 여러 남자들의 몸을 은근히 터치하는 것, 은근한 노출패션도 포함됩니다. 연애중이 아니라면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썸을 타면서 추파를 던지길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리섭은 교태와 노출패션을 더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법방 여캠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런 식으로 인기와 돈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리섭은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사랑 없는 섹스나 단기 연애가 아니라 깊은 연애나 결혼을 위한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여자가 걸레로 보이는 행동을 하다가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비워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으면 남편에게는 번식재앙입니다. 아내의 자궁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엄청나게 희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깊은 사랑은 결혼을 위해 진화한 듯합니다. 청순걸레 이분법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에 따르면 여자의 바람기가 많아 보일수록 깊은 사랑이나 결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사랑 없는 섹스나 단기 연애의 대상으로 보도록 남자가 진화했습니다. 청순한 여자에게는 결혼 전략 또는 아빠 전략을 쓰고 걸레 같은 여자에게는 먹취 전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리섭도 이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방 여캠이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깊은 사랑이나 진정한 청혼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벗방 여캠의 약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은근한 노출, 은근한 스킨십, 여러 남자들과 썸타면서 추파던지기 등을 여자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리섭은 걸레 점수가 아주 높을 때만 문제고 약간 높은 걸레 점수는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냉혹한 시장 논리에 대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품질이 최악만 아니면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질이 좋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가 하위 10%에만 속하지 않으면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쁘면 예쁠수록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결혼의 맥락에서 여자의 바람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청순 점수가 높을수록 걸레 점수가 낮을수록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바람기를 연상시키는 여우짓을 많이 할수록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걸레 점수를 더 높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남자들이 많이 꼬일 수는 있겠지만 깊은 사랑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아내의 바람기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아내의 자식을 덜 사랑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바람기가 많은 아내가 낳은 자식일수록 남편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인 듯합니다. 저는 질투 유발 전략을 쓰려는 여자들에게 경고한 적 있습니다. 일부러 남자의 질투를 유발할 때마다 남자의 관심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 여자의 걸레 점수가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이 경쟁자인 다른 여자를 헐뜯을 때 걸레 같은 측면을 부각하거나 날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자가 그런 헐뜯기 전략을 쓰도록 진화한 것이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든 아픈 곳을 찌르는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우짓을 조롱하는 것이 패배한 여자들의 쓸데없는 푸념에 불과하다는 리섭의 의견과 대조해 보십시오.